야, 야, 야! 지우기 싸워래? 야, 일로 와봐. 나 잘해. 야, 일로 와봐. 나 먼저 한다, 나 먼저 한다, 나 먼저. 이거 진짜 잘해. 아, 이야기 좀 하지 마. 오케이,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원방, 야, 야. 이거 반칙이야. 왜? 동근이 천둥에서는 돼? 에이 씨, 안 돼. 안 됐다고, 이거. 나와, 이 씨. 야, 이 씨. 공부도 못 하는 게, 이 씨. 공부도 못 하는 게, 이 씨. 안 돼. 안 돼, 이 씨. 도달아. 10분 후에 시험 볼게요. 야, 10분만 더 하지 마. 10분만 더, 10분만 더, 10분만 더, 10분만 더, 10분만 더. 야, 씨. 진짜로. 야, 10분이라도 몸 따뜻하게 하고 가자. 컨디션 조절해야 돼. 하이, 제이. 허리야. 문제가 그렇게 쉽다고? 그게 뭐가 쉬워. 어쨌든 1시간 동안 공부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좀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시험지 넣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풀라고요? 어, 소름 돋아. 저기요, 아저씨. 저 세 번째거든요. 하하하하. 그요. 그 아저씨. 저희 5년 지났어서요. 5년째 못 봐준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안 봤어요. 오늘 3모로. 어쩐지. 거저히 못 보시겠대요. 5년 준비하시고 지금 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시작해주세요. 우와, 미치겠어. 우와. 우와. 이거 1번부터 10포까지 이거 10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점수 없어요? 네. 어이. 그럼 어떡하라, 이거를? 8, 8, 8, 8, 8, 8, 9. 아, 큰일 났다. 이거 문제 수준이 종민이가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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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유, 라이, 유어, 스피크? 말, 말 아니야. 말을 어떻게 할 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랑? 너의, 너의 스피크, 너의 말. 저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선생님 제발요. 아니, 술이 안 되면 읽을 수 없대, 내가. 투데이, 투데이? 썬데이, 먼데이, 투데이. 아닌데? 아, 이제 한 페이지 다시. 또 첫 페이지야?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어차피 다른 거잖아. 아, 너무한다 진짜. 너무 쉬운데? 어, 야 제발! 야 제발! 아, 문제를 이렇게 다녀, 어떡해. 와, 이게 나오네. 우와, 이게 나와? 내가 그 새끼 이름도 알아야 되냐고 그랬잖아. 오, 이 새끼. 그래. 얼마나 내가 도움되는 새끼인지. 아, 이 새끼 그 새끼네? 새끼지. 스프링? 스피링. 우와, 나도 모르는 게 있다. 그냥 걷죠. 걷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먼저 나갈게요. 자. 그래다. 그래다. 아... 비욘세는 썼죠, 그래도? 비욘세는 썼지. 아니, 레이디가 갔어. 미치겠다. 야, 근데 니네 되게 재밌는 공부했다, 야. 나도 그 새끼 책 좀 봐야겠다. 근데 신기하게. 하비? 많이 들면 안 돼, 하비? 형님. 저희 자고 내일 또 시험 봐야 돼요. 저기요. 거의 다 끝나가, 거의 다 끝나가. 저희 내일 또 일 가야 되거든요. 자, 김조민 씨 시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5, 4, 3, 2, 1, 4, 3, 3, 3, 3, 3, 4, 4, 와, 참. 누가 보고 진짜 잘하는 사람 같다. 정규 1, 2등 하는데 한 두 문제 틀은 사람처럼 왜 그래요? 두 문제를 못 읽었어. 읽어놔 봐야 되는데. 자, 점수 나왔고. 평균이 더 높은 팀이 실내 취침, 낮은 팀이 야외 취침입니다. 먼저, 30팀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30팀. 1위는? 라비같은? 라비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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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명예후무 캐슬해. 너 저번에 골대 했잖아. 내가 골대했나? 라비한테 치다니. 스마트 하다니깐. 몇 점인데요? 몇 점이기를 드세요? 44점입니다. 우와! 형 희망이 있다! 형 희망이 있다! 44점이 1점이래요! 50점 만점이야? 아니요, 100점 만점이고요. 야, 이 똥복 팀이들아! 똥복 팀이들아! 생각을 하고 살리기! 36점, 32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37이고요. 야, 30점 떼야 아니래? 나가자. 진짜? 김종민씨. 예. 본인 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점 맞았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씨. 60점 맞았습니다. 우와! 미쳤나 봐! 우와!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우와!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야, 공부에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야, 그거 그거! 뭐야! 대박! 그 천천히 밑에! 우와! 잘했다. 플레.. 플레.. 뭐예요? 플레저 2? 플레저. 플레저? 또.. 1점 2점. 열심히 therapist. separator 2. 몸은 상승입니다. 2점을 완료했고, 또 engage 라..? 이게 다 좋더라 제발 말해주세요 야 내가 만약에 상식 갔으면 우리 다 나갔어 어? 우리 다 나간 얘만요 혼자만 하는 거야 야 대박이다